드리겠습니다. 방송 분량도 안내해주시고 재미도 없고 알겠습니다. 정말 오랜만에 많이 틀려서 이렇게 네. 네? 아 죄송합니다.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. 진훈이 오른 거 아니야. 진훈이 오른 거 아니야. 자 2PM 몇 번. 여기서 성공하면 4강 갑니다. 음 찬성아 네가 좀 말해라. 90번이요. 90번이요. 하여가. 아 국민의 창곡이죠. 이걸 몰라. 이걸 몰라. 어머. 이거는 펌프만 했는데 펌프. 예예예예예 야야야야야. 예예예예 야야야야. 너에게 모든 걸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. 너는 언제까지나 남의 내 연인이라 믿어왔어. 내 생각이 결국 틀리고 말았어. 변해버린 건 필요가 없어. 이제는 코로나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. 나에게 난 사 십 번.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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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sp다. 예야 차라비아. 예 역시. 역시 의리가 넘쳐요. 저에서.